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큰 상을 받은 만큼 정말 어깨가 무거워져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러니까 아시아 한마디 세 개를 막 어깨를 아주 나란히 했다는 거니까. 어깨가 안 내려가네요. 아닌 것 같아요.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따끈따끈 한번 시작해볼까요. 축하드립니다. 오늘 뉴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. 먼저 오늘 오전 오랜 침묵을 깨고 백윤식 씨가 전 여친의 K 기자를 소송했습니다. 백윤식 씨가 폭로 전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전 여인 K 기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. 가족 직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K 기자 쪽에게 좀 스스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오히려 허위 주장을 좀 계속 해와서 어쩔 수 없이 어제자로 출장 접수했습니다. 사유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해 명예훼손. 백윤식 씨는 아들들과 함께 K 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지금 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서 자택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. 재차이지에 K 기자가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. 그래서 결국 아들들의 뜻에 따라서 소송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 9월 백윤식 씨는 K 기자와 30년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연애를 인정하며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. 그러나 2주 후에 K 기자가 되려는 백윤식 씨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고 밝히며 황혼의 로맨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. 예정된 스케줄이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. 결국 K 기자는 두 사람이 백윤식 씨의 여자 문제와 가족들의 폭행으로 인해 헤어졌다고 폭로를 했습니다. K 기자는 백윤식 씨의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했고 그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문제삼아 교제를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아들 백두빈 측은 K 기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렇게 양측의 폭로전이 과열되던 중 K 기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. 백윤식 씨는 K 기자를 방문하며 양측의 갈등은 잠시 잠잠해진 듯 보였습니다. 이후 백윤식 씨는 인간적인 화해를 원한다는 심경을 알렸는데요. 그러나 이에 대해 K 기자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. 결국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백윤식 씨는 인간적 화해 대신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법정 싸움을 선택했습니다. K 기자는 현재까지 백윤식 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. 백윤식 씨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K 기자 역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양측 간에 첨예한 법정 다툼도 있지 않을까.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수축과 주목됩니다. 인기를 얻으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스타가 있습니다. 과거 연인과 현재 열애가 한 주간을 불거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. 정우아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요즘 대세로 핫하게 떠오른 배우 정우. 오빠한테 시집올래? 오빠 진짜 잘해줄게. 그에 대한 폭파의적인 관심 때문일까요?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의 열애설에 휘말렸습니다. 그 첫 번째 열애설 지난달 31일 정우 씨가 2년째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정우의 연인은 그룹 D과 출신으로 가수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변신한 김진 씨였는데요. 예전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까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.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1년 전 헤어진 사이였다는데요. 정우 측은 석인 것은 인정하나 결별 후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김진 측 지인은 1년이나 지난 일이 기사화되어 당황스럽다고 전했습니다. 그런데 열애설이 터진 6일 후 배우 김유미 씨와도 열애설이 보도가 됐습니다. 내년 결혼설까지 제기됐는데요. 이 딸은 열애설 진실은 뭘까요? 임다파라 699샤라는 드라마로 스타점에 오르면서